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송중해 빨간 등대 쪽에 나와봤습니다. 빨간 등대 쪽에 나오다가 보니 또 그림 생각이 절로 나가지고 백화하는 것을 생각이 절로 나네요. 또 이 영상을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. 자 여러분들 빨간 등대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게 빨간 등대입니다. 여러분들 빨간 등대고 이렇게 정말 보기 좋지요.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나논 가족 봉사단들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여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. 얘는 빨간 등대에서 지금 백화를 그린거구요.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림이 참 예쁘지요.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. MARK AND HERE 여러분들 빨간 등대를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빨간 등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면서 여러분들 그림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이 우리가 열때 우리가 열때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번 요 위에다가 그림을 한번 냈습니다 지금 차이점이 나지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 위에다가 그림을 한번 엎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거를 다 엎어 버리면서 다시 이렇게 도화지처럼 해가지고 요게 도화지처럼 해서 이렇게 그림을 연거에요 여러분들 자 쭉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쁘장하지 여러분들 그럼 또 봐 흐흐흐흐 농사자분들 이거 할 때 진짜 덥어서 욕봤는데 되게 덥을때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욕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등대에서는 그림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림이거든요 하얀 등대 가서 제가 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등대에 이어서 지금은 여러분들 하얀등대 가는 쪽에 저쪽편에 볼 수 있죠 하얀등대 가는 쪽에 여러분들을 좀 백화 그림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그림인데 한 번 또 오카징 왔는 길에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한 번 영상을 해 봅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우리 봉사자들 단체로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자 가면서 하얀등대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하얀등대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여러분들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 우리 이거 할 때 진짜 더블데 욕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욕봤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진짜 애를 먹었지요 아 또 진짜 예뻐 그림이 아이 또 그림이 많답니다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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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잘게 랏어 너무 잘게 랏어 자, 여러분들 제가 한번 더 이야기 하겠지마는 요게는 옛날에 그림을 한번 열 때 요는 위에다가 바로 그림을 었습니다 그림을 엮고나니깐 좀 보기 싫어 가지고 우리가 한 몇 년 지냈다가 그림을 싹 갈아 엎어 버리고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도화지처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화지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었었습니다 요거는 곰입니다 곰이 지금 콜라 마시고 지금 현재 수박 먹으려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수박 한... 드세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림 제가 좀 오래 됐습니다 여기로는 하얀 등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얀 등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림이 이게 한 1년 됐나 1년 됐나 분간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연한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연한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이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이것이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림이에요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마치고 갑니다 하얀 등대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 내 뒤에는 지금 하얀 등대가 있죠 하얀 등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참 그림을 연한겁니다 참 그림을 연한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한바퀴 아우 요 그림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